올해 상반기 실시한 배당에서 삼성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,323개 상장사 가운데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140개사의 배당액을 조사한 결과, 올해 상반기 배당액은 총 9조 3,0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보다 배당 기업은 25개 줄었으나 배당금액은 23.5% 증가했습니다.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4조 9,043억 원을 배당해 전체의 53%를 차지했습니다. 이어 KTNG가 5,956억 원을 기록했으며, 포스코와 현대모비스, KB금융이 뒤를 이었습니다. 가장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개인은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으로 99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홍 전 관장은 남편 고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삼성전자 지분 2.02%를 상속받은 데 따라 배당선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